펜타로 와둔 집행관 펜타로 와둔 집행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린 계속 싸워야 하네 심판관들이 태사단어를 반역죄로 처형하기 전에 구출해야 해 그가 없이는 저구와 초월체를 쓰러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제라톨과 암흑기사단이 자취를 감추었네 모든 걸 우리의 손에 떠넘기고 말이야 테사다르가 그들을 믿은 것을 물었던 건지 의심스럽고 지금 레이너 대위의 지휘함에서 궁신을 수신하고 있네 여긴 레이너다 나도 돕겠다 테사다르는 차 행성에서 나와 동료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쌌으니 빚을 갚고 싶다 게다가 난 지금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험한 외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뭐라도 해야지 그렇다면 뜻대로 하게 용감한 인간이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